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며칠 전에 큐베이스 14가 출시되었는데요. 지난 큐베이스 13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때도 제가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전부 담아가지고 영상으로 업로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큐베이스 13에서 14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조금 낯선 분들 또는 그렇게 뭐 낯설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한번 보고 천천히 나도 업데이트 나중에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께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큐베이스 14에서 어떤 기능이 더 좋아졌고 큐베이스 14를 업데이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써보고 유용한 것들 그리고 요거는 정말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영상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업데이트하는 과정 자체만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런 부분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업데이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지난 13 버전 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중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테인버그.net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그럼 이렇게 창이 떠 있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By Cubase 누르면 구입할 수 있죠. 지금은 프로 14로 올라가는 이 업데이트 과정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업데이트 앤 업그레이드 여기 있고요. 이 항목들이 하나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세일 영상 가장 최근에는 2024년 여름 세일 소식 올릴 때 이 내용들을 하나씩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Cubase Pro 13에서 Cubase Pro 14로 올라가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혹시 궁금하거나 애매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세일과 상관없이 바로 출시하자마자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급하지 않은 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세일 기간 때 업데이트 하실 때 그럴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 기간 상관없이 나는 당장 쓰겠다. 새 기능 이런 거 새 마음 새 뜻으로 바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유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약 15만원 전후 돼요. 15만원 근데 이중화전 수수료가 문제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Add Cart 요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창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원화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약 15만원 정도인데 환율에 따라서 이게 15만원 좀 넘어갈 때가 있고 지금 14만 9천원 내려올 때가 있고 그래요. 딱 고정값이 아니고 그때 그때 100유로라고 얘기하는 그 가격에 맞춰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환율이 변동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왜 결제하는 거 없었냐면 다른 결제 방식 이렇게 누르면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뜨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때그때 좀 다르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원화 결제네? 결제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카드사에서 결제가 아예 차단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나라 신용카드들은 해외 사이트에서 원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결제하는 걸 막아놨거든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막아놨어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아예 검색을 했습니다. 이중환전수수료. 뭐냐? 이중환전은 상대적으로 높은 결제수를 부과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도예요. 이중환제 적용되면 실제 가격에 3에서 8% 원화 결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어서 결제금의 5에서 10%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지 않으면 뭐 만원 이내가 될 수도 있고 몇천원 될 수 있는데 아주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기만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13 영상에서도 제가 아주 안 좋은 기분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에이 귀찮은데 그냥 몇천원 더 내고 그냥 사고 말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중환전수수료가 너무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를 좀 굴려봤어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VPN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IP 우회를 한 다음에 결제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화 결제만 아니면 되거든요. 뭐 달러든 유로든 뭐 영국 파운드든 아니면은 일본 N화든 뭐 등등 어쨌든 원화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행히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도 좋은 팁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아까 그 화면 돌아가서요. IP 우회하는 거 방금 말씀드렸는데 VPN으로 우회해서 저는 결제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 표시 안 되게 만드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한 VPN 우회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VPN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창 띄워놨는데요. 일단 터널베어.com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글에서 터널베어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 사이트가 바로 나올 거예요. 터널베어라고 하는 건 오래전에 아이폰 나온 지 한참 전부터 무료로 많이 알려져 있던 회사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씩 썼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들어왔더니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여기를 누르시면요.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는 맥 환경이기 때문에 맥용으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윈도우를 쓰신 분들은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됐죠. 그러면은 압축을 풀고요. 그 다음에 어플을 실행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로그인 아이디가 없다고 하면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일단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기가를 쓸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단순히 그냥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결제나 뭐 이런 상황에서 잠깐 쓰는 거기 때문에 용량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번 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터널 베어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우스 코리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디스커넥티드가 되어 있고 2기가 리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료 버전이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유료 버전이니까 지금 잠깐 결제할 때 쓸 건데 유료 버전 전혀 필요 없죠. 근데 이미 뭐 VPN 같은 걸 쓰고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나라 뭐 일본부터 아니면 뭐 어디 유럽 아니면 뭐 미국 등등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 눌러가지고요. 이거를 딱 켜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지금 커넥션 됐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제가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엔화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사실 이거 지금 영상 녹화하기 전에 한번 엔화로는 요즘 가격이 얼마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만 글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만원 12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 4만원 이 정도는 저렴합니다. 일단은 이중 환전 수수료도 발생 안 되고 원래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오 이득이네 우리나라 카드로 결제만 된다면 굉장히 땡큐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일본으로 IP를 우회해서 결제를 시도해 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지금 커넥션 돼 있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크롬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인터넷 웹 브라우저 한번 껐다가 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캐시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이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가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껐다가 다시 크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준비를 미리 해놨으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스테인버그 단넷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바이큐베이스를 누르면요. 그러면은 엔화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아까 분명 유로였고 에드카트도 누르면 한국 돈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엔화로 바뀌어 있어요. 13,200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지금 약 12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12만 원 정도 될 거고 카드 결제하면 약간의 수수료가 붙을 거니까 이중환전 수수료는 아니죠. 그냥 외국 결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붙을 거니까 한 12만 원에서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이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아까 14만 9천 원 15만 원 요거보다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득은 이득이에요. 결제만 문제없이 진행된다면요.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Add to Cart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엔화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큐베이스 프로 13에서 14로 올라가는 건데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 버전이나 등급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구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몇 번을 말씀드려도 가끔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에 홀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게 뭔지 잘 확인하신 후에 이거를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뭐 세일 기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또 그때도 말씀드릴 거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용 즉불 카드가 있고 페이팔 체크하우스 있습니다. 이 페이팔은 제가 옛날에도 시도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페이팔 계정이 아니면 아예 결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로 되어 있으면 일본 계정이 있어야 돼요. 페이팔 체크하우스. 일본 계정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페이팔 계정이 있지만 한국 계정이기 때문에 결제가 안 돼요. 이거는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등등 외국도 어쨌든 그 나라 페이팔 계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아예 안 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페이가 있는데 구글 페이도 열심히 제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안착이 안 됐어요. 쓰려면 아주 복잡한 뭔가 이렇게 편법처럼 얘기해가지고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지난 50% 세일 행사 지난 여름 얼마 안 됐죠. 그때는 카카오페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페이를 잠깐 썼거든요. 그래서 아주 땡큐네 해가지고 웨이브랩 결제를 했는데 그리고 영상도 올렸었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은 별 수 없이 이정완전수수료 아까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 제도를 감당하면서 결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엔화로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엔화가 결제가 잘 됐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일종의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의한다 이거 체크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메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용 직불 카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일본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 일본 카드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 진행은 해볼게요. 한번 주소는 일단 한국 주소를 그냥 넣습니다. 일본이지만 한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냥 끝났네요. 뭐 문제가 전혀 없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소 서울넣고 대강 저희 집 주소 정확히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동호수도 안 넣고 그냥 번지수만 넣었거든요. 끝났습니다. 그냥 지금 보면은 13,200엔으로 됐다 그러고 제가 지금 핸드폰 잠깐 봤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사용 승인이 났어요. 그냥 일본 13,200엔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돼서 얼마가 결제됐는지 제가 카드사 어플을 한번 볼게요. 카드사 어플 지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122,146원이 지금 찍혀 있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환율이나 수수료 붙어가지고 어쨌든 조금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강 지금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사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14만 9천 원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완전히 이득 봤죠. 그리고 이중환전 수수료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득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득을 봤어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 제도에 피해자가 되지 않았다. 이런 기분도 조금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돈도 조금 절약할 수 있었고요. 어? 그러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가 여기 발급된 거 보이시죠? 이 밑에는 모자이크 처리하겠지만 이 밑에 이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가 그대로 발급되는 것만 받았으면 일단은 구입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설치 안 하고 나중에 나는 15가 나왔을 때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해가지고 15를 난 무료로 받아야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한참 후쯤 그러니까 약 1년 후 정도 되겠죠. 그때쯤까지 그냥 14 설치 안 하고 이렇게 구입만 해 둔 상태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15가 출시됐다고? 그러면 나 이제 등록해야지. 그래가지고 14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등록을 하면요. 15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레이스 피리어드고요. 아는 분들이 이미 다 아셔가지고 댓글란에도 그렇게 문의하신 분들도 계셨고 뭐 인터넷 검색하면 뭐 스스로 박차게 나옵니다. 이미 뭐 그런 걸 팁으로 올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냥 바로바로 쓰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뭐 그레이스 피리어드 이런 거 저는 안 하고 바로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중완전 수수료 짱나가지고 V펜으로 우회해가지고 결제하는 걸 한 번 시도해 봤는데 바로 이렇게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끝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뭐 황당한 느낌도 있고 그러네요. 진작 이렇게 할 걸. 이걸 몰랐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구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VPN을 가동했던 터널베어 이 프로그램에서 이 커넥션 되어 있는 거는 꺼주시면 됩니다. 꺼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일본으로 우회했던 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지만 크롬에 캐시나 이런 것들이 남아서 여전히 일본 엔하로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크롬을 나중에 이제 뭔가 캐시나 이런 것들을 지우면은 다시 이제 원시치가 되니까 그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걸로써 결제가 끝났으니까 역할은 다 한 겁니다. 다음 결제할 때나 이제 쓸 일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건 닫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설치하는 과정 보여드려야겠죠? 이 다음부터는 항상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또는 새 버전 설치할 때 매번 똑같은 과정이어가지고 뭐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이 과정조차도 낯선 분들 또 처음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설명이 나오긴 했지만요.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르시면 되고요. 맥이나 윈도우 버전 눌러가지고 바로 설치하시면 되고 아니면 스테인버그 홈페이지에서 찾아들어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을 거고요. 알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동하는 분들은 이것저것 업데이트하는 과정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로그인 진행해야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요렇게 로그인까지 끝내면 요렇게 화면이 딱 나와 있습니다. 최초해야 되는 거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 설치 실행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입한 후에 받은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눌러가지고 넣어볼게요. 요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구입했을 때 받은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넣어볼 건데요. 이게 아까 그 구입 화면에도 남아있지만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로 갔을 거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또 이메일 같은 거 그냥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찾기도 힘들고 지워버리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요. 이렇게 뭔가 정식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은 항상 그 이메일이나 그런 인보이스나 잘 보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 바로 넣어볼게요. 네 요렇게 해서 바로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 게 14버전으로 바꾸게 되면 지난 버전에 쓰던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 문제없느냐 가상학기나 플러그인 이펙터나 이런 거 안 돌아가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항상 있어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큐베이스는 새 버전을 덮어 쓰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쓰던 버전은 그대로 남겨두고 새 버전을 추가로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새 버전 14버전이 설치됐다고 해가지고 어 나 지금 12버전 쓰고 있는데 11 쓰고 있었는데 뭐 13 쓰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그대로 그 버전 쓰시면 돼요. 그리고 14도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덮어 쓰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설치하게 되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방금 걱정하신 프로그램이 안 돌아갈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이런 호환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큐베이스는 기존에 있는 버전은 고스란히 그대로 두고 새 버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근데 큐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통되는 파일들은 공유를 합니다. 하지만 큐베이스 14에서 새로 생기는 것들은 큐베이스 14에서만 당연히 돌아갈 거고요. 큐베이스 13, 12, 옛날 9버전들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은 14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는 그대로 옛 버전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그거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14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또는 서드파티 회사들이 14를 무리없이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어느 정도 호환성이 안정되는 시기가 오면 이제 옛날 버전을 천천히 지우시면 됩니다. 용량도 차지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되고 하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큐베이스 13 쭉 쓰고 있었지만 큐베이스 10이 아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간혹 레슨이나 아니면 뭔가 정보를 살펴볼 때 큐베이스 11을 들여다봐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여전히 남겨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큐베이스 14 설치하면 이제 큐베이스 12는 지울 예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OK 누르고 저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새 버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딱 나오네요. You successfully 해서 리듬 어쩌저쩌쩌해가지고 이렇게 코드가 잘 적용됐고 13에서 14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요. 라이센스가 어쩌저쩌 돼서 큐베이스 프로 14가 됐죠. 그리고 마이 프로덕트 다운로드 항목에서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네요. OK 누를게요. 그러면 마이 프로덕트 다운로드가 여기 있죠. 쭉 보면은 아주 기분 좋게 큐베이스 프로 14 딱 나와 있네요. 그러면 딱 눌러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면은 인스톨 새 버전을 설치해야 되고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거 있죠. 어 왜 이미 설치가 돼 있나요. 이런 건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 버전들과 공유하는 것들 미디어 베이나 스탠버그 기본 제공 가상학기들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나중에 구버전 지운다고 그랬는데 그때 지우는 거 아닌가요. 그 구버전 지울 때도 큐베이스 그 몸통만 지워지지 이렇게 가상학기나 미디어 베이나 이런 샘플들 뭐 이런 소스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별도로 지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설치를 진행해 볼게요. 큐베이스 14.05 벌써 05가 됐네요. 뭔가 좀 버그가 있나봐요. 출시하자마자는 약간의 버그나 에러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요하신 분들은 당장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바로 설치는 하지만 일단 13 버전 안 지우고 쭉 쓸 거고요. 14 버전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새로 나오는지 또 손에 또 익혀야 되니까 그런 공통적으로 13과 14를 같이 쓰는 그 시기를 이제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럼 머신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공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가 설치를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도 쭉 보니까 여기 보면 데모 프로젝트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스테인버브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데모 프로젝트 보고 어떻게 작업했는지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공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스톨 어게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굳이 다시 어게인 눌러 가지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리드미는 어떤 게 이제 설치되었고 하는 뭔가 설명서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저는 필요 없어서 안 받고요. 요거 다 누를게요. 네 설치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체크 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인스톨 어게인 써 있는 거 보이시고요. 지금 보면은 타겟 폴더라고 해 가지고 요 위에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설치 파일들이 일단 다운로드가 되는 경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이 설치를 위한 파일들 받아 놓은 게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설치가 끝났으면 다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몇 기가씩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량들이 많이 차지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몇 개 설치 안 했지만 이걸 처음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설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용량 꽤 차지하니까 설치가 끝났다 그러면 지금 여기 타겟 폴더로 나온 경로에 찾아가서 그 파일들은 싹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실행하기 앞서서 액티베이션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스테인버그 액티베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이미 기존의 큐베이스를 뭔가 쓰고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게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큐베이스 11 이하 버전을 쓰고 있는 분들은 동글키를 꽂아서 사용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스테인버그 액티베이션 매니저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큐베이스 12 이상 버전을 쓰는 분들은 이미 이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찾아가지고 실행만 하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그러니까 여기 마이 프로덕트 다운로드 여기에 있던 것들이 여기 목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게 나올 거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레슨이나 이 설명을 위해서 트라이얼 버전도 한번 체크 차원에서 받았던 게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큐베이스 프로 14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Not activated 되어 있어요. 액티베이트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옛날 동글키 쓰던 시절에 비하면 정말 이 관리가 편해요. 동글키 쓰던 분들은 이 라이센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서 뭐 거기에서 또 제어를 해야 되고 동글키에 라이센서를 심어야 되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잖아요. 완전히 이제 이제 이재심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5년에 이 라이센서를 완전히 종료하게 돼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글키는 여전히 사용은 할 수 있는데요. 그 동글키를 후속 지원으로 이제 뭔가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는 걸 지금 굉장히 권하고 있습니다. 2025년 뭐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2025년에 더 이상 이제 이 라이센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공지를 했고 벌써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차차 여러분들한테 유예 기간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차 이제 동글키는 버리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급하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그렇게 쓰시다가 셀 기간이 오면 이제 슬슬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액티베이트 눌러볼게요 그럼. 네 끝났습니다. 큐베이스 프로 14 액티베이티드 됐고요. 여기가 회색처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디액티베이트 이건 왜 있느냐. 내가 이 컴퓨터에다가 액티베이트 했는데 어 컴퓨터 바뀌었어요. 아니면 다른 컴퓨터 해야겠어요. 이랬을 때는 그 컴퓨터에 이 디액티베이트를 누르면은 인증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말고 다른 컴퓨터에 쓸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컴퓨터 3대까지 액티베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대까지는 굳이 이걸 풀지 않고 그대로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3대 이상이 됐다. 아니면 메인 컴퓨터 바뀌었다. 아니면 포맷 해가지고 이 컴퓨터는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디액티베이트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테인버그 액티베이션 매니저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스테인버그.net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계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꼭 이 프로그램에서만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컴퓨터 같은 걸 포맷하거나 아니면 어 컴퓨터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이걸 가동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스테인버그.net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큐베이스 14를 새 마음 새 뜻으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요렇게 이제 화면이 열렸습니다. 큐베이스 13부터 왼쪽에 요런 항목들도 생기고 밑에 로우전도 조금 개선되고 했었는데 이번엔 더 개선됐다고 하죠. 저 부분이 저도 아주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 에이블톤 라이브처럼 밑에다 뭐 모듈레이터들 막에 깔아놓고 쓰는 것들도 생기고 뭐 이것저것 좀 변형이 많이 일어나긴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써보고 정말 유용할 것들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큐베이스도 그렇고 로직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예요. 에이블톤 라이브 등등. 뭔가 새로 나왔다 해가지고 이 기능 저 기능 엄청 멋있게 광고 홍보 때리고 뭐 유튜브에서 막 그냥 이것만 있으면 뭐가 뚝딱 뭐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홍보하지만 실제로 막상 써보면 아이씨 쓰는 것만 쓰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해도 음악생활 하면서 한 번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광고 홍보나 뭐 유튜브에 뭐 홍수처럼 나오는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엄밀히 따져서 정말 나한테 쓸모가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진짜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야 이거는 정말 쓸만하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새 버전을 쓰면서도 예를 들면 큐베이스 13 지금 14가 이제 막 나왔으니까요. 큐베이스 13 나온 지가 1년 됐죠. 그거를 구입해서 쓰고 있음에도 큐베이스 13에서 정말 유용해서 이거는 작업 능률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기능인데도 여태 모르고 쓰는 분들 주변에서 진짜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새 프로그램 새 버전을 쓰면서도 옛날 그 쓰던 버릇과 습관을 못 버리고 유용한 기능들을 못 받아들이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만 그대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내가 음악 작업하는데 200% 300% 정말 원활하게 활용하면 되는 거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기능인지 엄밀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반대로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여태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도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정보도 찾고 이것저것 손에 익히고 습관을 들으려면 의식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고려하셔가지고 큐베이스 아주 재밌게 또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큐베이스 프로 14로 업데이트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뭔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바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지기였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